형이 물 좀 괜찮겠죠? 티 안나죠? 티 안나? 형 저... 형! 나 지금 옷 다 젖었어요 왜? 세고 있습니까? 봐봐 괜찮아 어차피 알코올이니까 상관없어 알코올이니까 상관없어 오 저기도 있네 야 맞아! 야 맞아 맞아! 야 이게 뭐야? 아 나 미션! 택구공을 잡아줘 나름 택구공을 30점을 30개 이상 집게로 잡으면 성공입니다 총 다섯 번의 기회 안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다음 가면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보석을 하나 걸고 물질들지 않습니다 이 집게로 나오는 공을 다섯 개를 잡으라고요? 이거 사용 못하고요 해! 고! 잘 아시겠지만 성공하면 그냥 가져가고 아니면 저희가 회수합니다 네 성공하면 나 두 번째 열쇠를 주는 거죠 야 이거 뭐냐? 어? 형 이거 집게로 잡는 거야 집게로 야 이거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거 오케이 도전! 아 야 그거 잡아야지 그걸 못 잡는 에헤이! 오케이 하나! 오케이 하나! 오케이 하나! 안타깝다 안타까워 야 안타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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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승질나겠다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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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이게 승질나다 어 보기만 해도 짜증 승질나다 아우 씨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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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너무 애마나봐 아우 너무 애마나봐 진짜 둘이 같이 있어야 이 물총을 자네가 쏟아도 효로를 받는다. 무슨 말인지 알아봐요. 저도 온 김에 도전 안 됩니까? 여기 안 돼요? 저 하하 씨가 일단 끝나고. 할 수 있어요? 하려면 하세요. 아 좋아요 좋아요. 걸고 하셔야 돼요 대신. 당연하죠 모른척해요. 나 하나를 밀어. 아 그래요? 걸고 하셔야 돼요. 오케이 고. 그렇지. 어? 어? 야 이거 성공하는 거야. 다섯. 여섯. 어 야 이거. 여덟. 아홉. 열. 여덟. 야 뭐야. 열세. 열네. 열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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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열이 뭐야 여덟. 열여섯. 야 열이는 거 뭐야. 아 뒤에서 봤잖아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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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좋네 형. 야 이거 진짜. 보석 하나 찾고. 파란 키 찾고. 오케이 바리. 오케이 바리. 자 이거 하나 보고 갈까? 오케이. 오케이 자 자요. 우리 쪽이야. 형 튕기고 받아 튕기고 받아야 돼. 튕기고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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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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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 어떻게. 아홉. 이거 먼저 갈게요. 아우 열받아. 형 혼자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? 내가 언제 그렇게 했겠어. 첫 도전이잖아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아 열받아. 아 열받아. 됐습니다. 고만하셔도 돼요. 저는 저들과. 다른 느낌의 그런 요원이에요. 침착하세요. 또. 다음 단계로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. 하나 둘씩. 아웃을 시켜볼까요? 자 저희 수제자. 지금 과연 그는 뭘 하고 있는지. 그 옆에 가서 제가 직접. 아웃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. 침. 크로스. 뭐야 이게. 크로스만 몇 사람이야. 형 그럼 빨간색 침착. 한 사람밖에 못 찾아줘 지금. 자기 뭉뚱아리를. 아 그지. 그래. 나머지는 다 9천을 떠도는 거야. 그럼. 성공했다. 성공했다. 다섯 개. 대박. 아 진짜. 어. 재석아 성공했어? 성공했지. 어 이제 네 개 나왔어? 네 개. 너 빨리 차줘. 이제. 화장실 좀 갔다. 야오오 야옹. 안녕 intellig Geeunuz. 배우. 신속하게 뽑아서 바로 주저없이 쏴야 돼. 그렇게 주저주저하면 안 돼. 신속하게 뽑아서 바로 쏘라고. 그리고 물 담겨 있나요. 꼭 확인하고 꼭 담을 필요는 없지만 물총이 나가는지 확인하란 말이야. 항상 첫번에 바로 쏠수 있게 되는 것 같아. 신청하지 마. 나만 믿어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의수가 너와 나랑 끝이야. 알고 있어? 좋아. 주저하는 눕이 보이지 마. 다시 한 번 그런 눕이 보였다고 하는데 넌 내 선 안에 끝나게 돼. 정신 차려. 형 신호 주시면 바로 쏠게요. 쭉 끕고 이따 나갈게요.